안녕하세요. 요시대 장수TV가 오늘 새벽 4시 30분에 노량진 수산물시장 보맥시장이 왔습니다. 오늘의 노량진 수산시장의 수산물 시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알아보기 전에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붉은 글자에 구독 꼭 눌러주시고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노량진 수산시장 도매시장의 수산물 시세를 한번 알아보러 함께 가시죠. 자 오늘의 노량진 수산시장은 어떻게 되세요? 자요사 좋아요. 자요사. 네? 유튜브하세요. 네. 한번 기회를 찍어드리께요. 이게 거제수거에요? 거제계수거 집 8천원 1마리에? 키로 반장은 4분만 키로를 팔아요 아 키로는 8천원? 그 다음에 자연산 4분만 이건 얼마에요? 자연산 4분만 16천원 아 키로예? 그 다음에 농도 2분만 키로에 5만원 아 2분만 키로에 5만원 6키로 갖다간다 해요 아 요거는 자연산은 어디에요? 요거는 일반 핵집하고 매우 차이요 요거는 일반 핵집 때문에 한 마리에 10만원씩 왔어요 아 그래요? 자 이거는 자 일본산 양식 도미 네 이건 얼마에요? 양식 4개 사이즈 이거는 4개 사이즈고 이거는 양식한거에요 아 이건 얼마에요? 이거는 17,000원 키로예? 이야 이런거 많이 농구하셔야 돼요 우와 요즘어들이 똑똑해가지고 나는 이거 자연산 4분만 원 아 이거는 얼마에요? 18,000원 14,000원 A급 배가 A급하고 상식 없는 것들은 A급이에요 여기 중국산도 네 중국산 양식 넘어 2키로선은 이런 18,000원 한 마리에? 아 키로 아 키로 아 키로 여기 보면은 갈 수 있어요 여기 살아있는거 키워놔 다음에 대도리 일본산 당키로삼짜리 대도리 아 이거는 키로이 얼마에요? 이거는 키로 2만원 2만원 해 떨어지면 안고 그냥 역시나 불법이에요 위생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아 아 이거는 완도강원 완도양식강원 네 3키로짜리 3키로 2만원 2만원 아 아 아 아 아 이거는 자연산 우럭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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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멘자리 멘자리 이거 아 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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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1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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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요일날은 제소배하고 수입배가 안 들어온 날이야 이런게 공격이 가능하진 않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기 뭐야 농어 아니야? 농어 농어예요 농어예요 농어 농어 이런거는 키로가 얼마에요? 2만5천원 5천원요? 2만5천원이요 2만5천원 2만5천원 이거로는 또 이래요 이런게 이게 뭐에요 삼치 삼치 삼치는 얼마씩 해요? 키로에 6천원이요 키로에 6천원 키로에 6천원 네 키로에 6천원 공기와 산다. 광어는 얼마씩이에요? 광어는 얼마씩이에요? 13,000원 13,000원 야, 새벽에 5시에 나오는 거하고 4시에 나오는 거하고 또 다르네요 광어가 1,000원 13,000원 저렇게 대광어인데도 13,000원 아, 광어다 이건 킬로 얼마에요?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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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가 1,000원 광어가 1,000원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누랑집에 있는 수산물 2,000원 고매시장에 왔습니다. 새벽에 우리가 여기 딱 고착하니까 4시 반이더라구요 경매하는 거부터 시작해도 재미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 와서 보니까 중순이 엄청 싸고 엄청 싸요 대광어가 정말 놀랄 가격입니다 영상이 바로 내려와서 한번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식인에서 우리가 노량집 수산물 고매시장에 와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감사합니다